호호 JJ님 지방시 덜덜 와 돈 없다면서 여자 만날 때는 지방시 맨투맨 입고 나간? 적어도 100만원은 할텐데 지방시는 또 뭐야 JJTV 구독 플리즈 오케이 느낌 알았어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느낌이 맨지 골든구스 때 딱 그 느낌인데 비슷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영상 짧게 갈게요 지방시 그래 돈이 없는데 뭔 지방시여 어떤 느낌의 티셔츠인지 알았으니까 보여줄게 지방시라 이걸 말하는 건가 얘들아 형이야 지방시가 어딨어 애프트 애프 오리지널 레귤러 메이드 인 차이나 M 사이즈 이거 작년에 홈플러스에 강아지 밥 사러 갔다가 산거에요 8천원짜리 지방시 같은 소리하고 앉아야겠네 아니 뭐 별만 있으면 다 지방시냐 아 이건 엄연히 브랜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도 따라한 거였어 나 이것도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또 오케이 내년입니다 1년 후에 골든구스 신발 그리고 지방시 티셔츠 긴팔은 안돼 긴팔은 비싸 반팔로 삽시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마십시오 מה takeover 이 거실은 이제 무조가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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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